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만 직업심리학이죠 사실은 심리학입니다 보통 상담심리학 또는 심리상담학 심리학 쪽을 강조하면 심리상담학 상담적을 강조하면 상담심리학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상담학은 과일로 비교하면 수박 같아요 수박 파도 파도 깊이가 있어요 수박 심리학은 과일로 표현하면 귤이에요 귤 귤이라 파티베리로 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파티베리로 딱딱딱 쪼개서 먹으면 맛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틀려요 심리학은 딱딱 파티베리로 쪼개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담학은 기본 개념을 못 들면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상담학은 좀 편하게 느껴지지만 시험 볼 때는 되게 난해에요 어려워요 심리학은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귤처럼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답이 팍팍 올라오는 게 심리학이 더 쉬워요 심리학이 저는 상담학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얼마큼 쉬운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직업 발달 이론이에요 발달 직업 발달 직업 발달은 어디서부터 발달됐냐 흥미로부터 발달됐다 그래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다 홀랜드에 우리 상담학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흥! 흥! 홀랜드 흥미! 흥미 나오면 무조건 홀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가 인성, 인간의 인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이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홀랜드는 흥미다 흥미의 아버지 홀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 나오면 홀랜드고요 리아색이다 리아색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징그럽게 나와요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4개, 현탐인의 사진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큰 틀만 잡고요 현탐인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이다 현탐인의 사진관 아닌 게 답이겠죠 다음 중 홀랜드의 인성이론의 6가지 구성에 아닌 것은 현탐인의 사진관 아니게 답이겠죠 계속 반복 좀 할 겁니다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한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못 써도 잘 써보여요 초서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초서체 추사 김정희 제 글씨도 초서체 추사 김정희처럼 멋지지 않나요? 안 멋지다고요? 그냥 멋지다고 해주세요 학습 배우라 익힐습이에요 익힐습 벌써 못 써도 학습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익힐습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새 날개가 두 개가 있다 100배개예요 100배개인데 한 개가 없어요 한 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 개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는 100이 아니라 100배기 1이니까 99란 말이에요 새 날개가 99번 월월월 날개짓 하면 비로소 올라간다 이거예요 한 번 올라가면 그다음에 비바람이 불어도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99번 연습을 하면 자동뽕이 된다 이게 학습이에요 익힐습이에요 99번 익히면 모든 게 다 자동뽕으로 되더라 공부 99번 하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아는 거예요 배우고 반복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게 학습이다 세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론강의 세 번, 기술강의 세 번, 파이널 세 번 들으면 패추결도 합격입니다 전국 수석할까 봐 겁납니다 현타민의 사진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또 시험 문의합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개인의 특성, 개인이 어떤 유형인지 또 직업 세계의 특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한다는 것 이건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세계의 특징이 최적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이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현타민의 사진관에서 저는 유형을 보면 저는 여기입니다 현타민의 사진관의 워크넷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는 빵잼이에요 현실형, 기계 조작, 전 조립 같은 거 못합니다 탐구, 연구탐구, 저도 병랍니다 공광장 했습니다 관습형, 숫자 계산, 병랍니다 이쪽은 빵잼이에요 저는 이쪽에 발견했어요 인성이, 성격이, 흥미가 그래서 사회형, 사람관계를 좋아하고 또 예술형, 자유창조, 자유로 글씨도 자유로웠잖아요, 자유창조 또 관습형,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쪽 유형입니다 이런 성격, 그래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비록 카메라 속에서 같이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사회형, 예술형 자유롭게 표현하고 관습형, 나를 따르라 믿음, 천국, 불신조 이런 유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잘 맞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세계의 특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직업과 행복관이 되더라 누가 강조했다? 홀랜드의 직업 선택입니다 이게 저 문제입니다 자, 특징화입니다 현타민의 사진관에서 첫 번째 현실입니다 리얼리스틱에서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아색 이론이라고 합니다 리아색 이론, 영어의 약자 그래서 리아색 이론이다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이라고 보고요 현실형, 알로피어기하고요 쭉 나오는데 체계적인 조직활동을 좋아하지만 쭉 나옵니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기술, 즉 대인관계는 부족하다 여기 사회형의 대인관계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현실형인 사람은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아주 골디를 져요 남자는 계속 신분 보고 조립하고 아내는 말하자고 하는데 여보 말하고 싶고 아, 말 시키지 마 조립할 거야 이러면 아주 로또 부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옵니다 기계 가장 특징은 기계조립이에요 현실형은 기계조립을 좋아해요 기계가 나왔다 문제 그럼 답이 현실형입니다 사람이 나왔다 대인관계 나왔다 사회형입니다 서로 양극단입니다 탐구형은요 분석적이고 호기심 연구탐구 여기는 연구탐구 과학자죠 과학자 반대가 뭐예요? 진치형 나를 따르라 리더형 리더십 탐구 연구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약하다 반대 이용입니다 이용에 속하는 직업은 과학자 여기에 속하는 직업은요 두 가지 나와요 농부 농부 농부가 왜 현실형이에요? 보통이 홀랜드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농부들은 사람이 직접 일 안 해요 기계가 왔죠 그래서 기계를 잘 만져야 돼요 농기계를 잘 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농부 두 번째 비행기 조종사 다음 중 현실형에 알맞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비행기 조종사 이게 답이에요 비행기 조종사 농부 나오면 현실형이다 과학자 나오면 탐구형이다 예술형 음악가 싸이 자유로운 영혼 음악가 예술형이다 사회형은 뭐예요? 사회형 사람관계 상담사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대부분이 사회형이 많습니다 반대로 기계적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진치형 나를 따르라 시험 문제에 리더십 나오면 리더십 나오면 진치형입니다 리더십이 리더십 리더십 그렇죠? 리더십이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업 경영인 정치가 그렇죠? 경영인 정치가 나오면 진치형이다 관습형 체계적인 건요 현실형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자료예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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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은행원 숫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저는 도서관 가면 저는 도서관 가면 저는 안 걸려요 도서관 직원 하면 저 성격에 도서관 가면 말도 크게 못하잖아요 저도 귀를 잘 안 들리는데 아 책 어디 있어요? 2번에 사 있어요? 2번 차 책 뽑아오세요? 2-3, 6성 저는 미쳐버려요 저는 못해요 저는 내 질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대로 흥미대로 직업을 잘 선택하라 이게 홀랜드의 육학형 무용 리아색 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참고로 내용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현실적 유형 현실적 유형을 실제적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 말 바꿔 나옵니다 실제적 유형을 다른 말로 현실적 유형이다 탐구형 했고요 예술형 했고 사회적 진치적 유형 나를 따르라 리더십 진치적 유형은 설득적 유형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리아색 유형 이거 패축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하나 나오면요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2차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리아색 리아색 이론이다 현타민의 사진관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비행기 조정사 농부 연구 개발을 좋아한다 과학자 연구원 예술형 자유 창조를 좋아한다 예술과 연예인 사회형 사람관계 대인관계를 좋아한다 상담사 교사 진치형 리더십을 좋아한다 정치인 경영인 관습형, 체계적인 것을 좋아한다 숫자 자료를 좋아한다 은행원, 세무사 그래서 이 틀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다 맞출 수 있고요 양 대칭들 반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탐구형의 반대는 진치형이다 사회형의 반대는 현실형이다 예술형의 반대는 관습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걸 그리세요 리아색 그린다면요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예술형의 반대는 무엇이다? 관습형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리아색 보시고요 일관성이다 일관성은요 홀랜드 첫 두 코드가 서로 인접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홀랜드 두 코드가 붙어 있다 이겁니다 붙어 있다 리아색을 홀랜드 코드라고 해요 영어의 약자를 그냥 홀랜드 코드라고 한다 약자를 현실형과 탐구형은 서로 붙어 있다 현실형과 관습형은 서로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것끼리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걸 일관성이라고 해요 홀랜드 코드가 서로 붙어 있다 이걸 일관성이라고 해요 또 아무리 붙어 있지만 서로 고유한 특성이다 여기는 기계고 여기는 숫자다 아무리 붙어 있지만 서로 다르다 이걸 변별성이라고 해요 고유한 특성 이걸 변별성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성격과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서로 일치한다 찌찌봉한다 이걸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또 직업적 안정감 사회적 지위 돈도 벌고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안정함을 정체성 또 측정할 만큼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 유형 이걸 계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홀랜드의 주요 다섯 가지가 홀랜드의 주요 개념 해석 방법이다 일관성 홀랜드 코드가 서로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RI가 RI가 붙어 있죠 RI가 RE보다 RE는 여기 있죠 여기죠 얘가 또 붙어 있으니까 RI가 RE보다 일관성이 높다 또는 RI가 RI보다 일관성이 높다 왜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일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별성 차별성 고유한 특성이 있다 아무리 붙어 있으려도 각 코드에 변별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 정체성은 안정성입니다 경제적 구상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안정성을 정체성으로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은 MVS 자기 직업 상황 자기 직업 상황 내 직업이 안정적인가 안정적인가 자기 직업 상황을 알아보는 게 정체성을 알아보는 척도다 영어로 나옵니다 MVS 자기 직업 상황이 안정적인지 안정적인지 알아보는 거 MVS다 자기 직업 상황이다 다음 중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MVS 이게 답입니다 일치성은 뭐예요 흥미와 직업 간에 서로 찌찌뿡 일치한다 개직성은 서로 양극당입니다 서로 반대다 이거죠 반대 여기가 뭐예요 리아세 반대는 뭐예요 RS죠 RS RS가 여기죠 반대죠 AC는 뭐예요 AC AC 여기죠 AC 반대 AC RS 반대 IE 반대 이 반대 유형을 개직성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랜드 인성 유형의 실제 적용 검사 도구는 VIP 직업 선호도 VPI죠 직업 선호도 검사 자기 방향 탐색 검사 직업 탐색 검사 뭐 또 자기 상황 자기 직업 상황 검사 이게 있습니다 이거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이건 영어로 나와요 2차에 안 나와요 한글로 나오면 이겁니다 한글로 나오면 한글로 나오면요 찍자 찍자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찍자 찍자 아닌 게 답이에요 다시 갑니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찍자 찍자 찍은 뭐예요 직업 선호도 검사 자는 자기 방향 탐색 검사 찍은 뭐예요 직업 탐색 검사 자는 뭐예요 자기 직업 상황 검사 찍자 찍자 아닌 게 답이에요 앞대가리에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 절약돼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요 다 외우세요 이거 못 외워요 미쳐버려요 포기하죠 또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는 끝에 모서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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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s 자 영어로 나오면 뭐예요 is ks 아닌 게 답이에요 너무 우리 잔머리로 공부하나요 하지만 잔머리가 가장 훌륭한 공부 방법이에요 영어로 나오면 is ks 아닌 게 답이고요 한글로 나오면 찍자 찍자 아닌 게 답이다 그래서 실제 적응 검사 도구 다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한 10시간 시간 벌었습니다 평가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다 단점 일반적인 홀랜드 모형 특히 sds는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 검사는 무엇이다 검사 유형 중에서 sds다 sds 검사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홀랜드 인성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남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무엇이다 sds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갑니다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여러분 홀랜드 벌써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여 번 강의 듣고 5점 먹고 들어가요 제수점은 두 문제 나와요 10점 먹고 들어가요 합격이에요 합격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할수록 미쳐버립니다 나올 것만 딱 찍어도요 정말 제가 호언 정답은 한 일주일 밤 딱 먹으면 합격입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 널널하게 남았습니다 즐기십시오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영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이게 네이비스고 이게 로키스트 읽을 줄 알죠 다이아몬드와 로케트가 아니라 데이비스와 로키스트다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나오면 무조건 미네소타 대학이 나와야 돼요 미네소타 대학 미네소타 대학이니까 앞에 앞 대가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M자로 시작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말은 없다 무엇을? 직업적응 이론을 직업적응을 어떻게 찾았냐 이 직업적응 이론을 어디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왔다 손석규 씨가 아마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나오면 직업적응 이론 딱 나와야 돼요 미네소타 대학 로키스트와 네이비스 직업적응 이론 이게 자동뽕으로 뽕뽀뽕뽕 나와야 됩니다 직업적응 이론 나왔고요 이제 직업적응을 잘 하려면 어떻게 잘하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가면 직업적응을 잘하는데 성격적 측면이 있다 또 뒤에 나오는 환경적 측면이 있다 성격과 환경을 잘 적응을 해야 직업적응을 잘하더라 이겁니다 어떤 성격이 직업적응을 잘하냐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다 민영리지 민혁이와 리지가 둘이 사귀고 있다 민영리지 민첩성이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리듬이 있는 사람 지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성격들이 직업적응을 잘하더라 다음 중 직업적 성격적 측면이 아닌 것은 민영리지 아닌 놈이 답이겠죠 큰 틀 하나 시험 문제 나왔고요 민첩성은 과자를 얼마큼 일찍 완성하느냐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정확성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빨리 사장님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그래서 정확도보다 속도를 중요시한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민첩성이라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한다 삑사리 웃기지 마라 정확도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근로자가 평균 활동 수준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평균 활동 수준을 무엇이라고 하냐 역량이라고 한다 활동에 대한 다양성 다양성을 무엇이라고 한다 리듬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단일성으로 나와요 단일성 삑사리 단일성이 아니다 리듬은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그래서 리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리듬이 틀하게 개인이 환경과 상호정에 관한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얼마큼 오랫동안 활동하냐 당연히 이건 지구력으로 가자 그래서 민영리지에서 시험 문제 지금 엄청 풀어봤습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이론에서 성격적 측면이 아닌 것은 민영리지 아닌 게 답이죠 한 문제 민첩성이란 정확도보다 속도를 중요시한다 두 문제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무엇이라고 한다 역량이다 세 문제 활동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한다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네 문제 기출문제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직업 환경측 측면 갑니다 환경적 측면이에요 환경적 측면을 다른 말로 적응 방식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적응 방식 어떤 적응 방식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 그래서 환경적 측면 또는 적응 방식적 측면 환경에 적응한다 외적인 요인이죠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융권반적 그래서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권반적 이게 시험 문제 진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적응 방식적 측면 즉 환경적 측면이 아닌 것은 융권반적 뒤집어서 저쪽에는 민영리지를 넣겠죠 다음 중 성격적 측면이 아닌 것은 민영리지 아닌 거 여기서 또 하나 집어넣겠죠 융권반적 융권반적 뭐 같은 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나옵니다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에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입니다 개인 개개용 개인적 작업 환경과 개인적 시험에는 살짝 돌려요 융통성이란 개인의 작업 환경과 직업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왠지 그럴 듯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삑 개인의 작업 환경과 직업적 환경이 아니라 개인적 환경이다 개개용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두 문이 나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키워드는 융권반적 네 개 아닌 게 답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융통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융통성이란 개인의 작업 환경과 직업적 환경을 의미한다 부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적 환경 삑사리 개인적 환경이다 직업적 환경 삑사리 개인적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써드릴게요 개인적 환경 오케이 직업적 환경 삑사리 실제적 검사도구 이거 되시면 잘 나옵니다 검사도구 세 개 있습니다 미네소타 이건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Q입니다 미네소타 임포턴트 퀘스터널에서 임포턴 중요성이죠 MIQ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MJDQ MJDQ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주의해서 그냥 JDQ라고 나오게 됩니다 앞에 M자를 생략하고요 JDQ라고 나올 때도 있고 MJDQ로 나올 때도 있다 JDQ로 나와도 이게 아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입니다 만족성 질문지 MSQ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질문지가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MIQ, MJDQ 또는 JDQ, MSQ 아닌 게 답이겠죠 MSG 하면 MSG는 아니겠죠 좀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한글로 나올 때는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아닌 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의 여섯 가지 가치관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미네소타 이건 2채 잘 나옵니다 2채 잘 나온다는 것은 1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지성이 안보자 탈렛에 지성이 있죠? 잘생겼죠? 결혼했죠? 아, 결혼했으니까 지성이 안봐야지 지성이 안보자 지, 지위 성, 성취 이, 이타주의 안, 안정성 보, 보상 자, 자율성 편안함, 보상 이런 지성이 안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섯 가지 가치관을 두고 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의 여섯 가지 가치관이 아닌 것은 지성이 안보자 아닌 게 답이겠죠 2채에서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의 여섯 가지 가치관을 쓰시오 지성이 안보자 쓰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롭키스와 네이비스의 직업적 공유론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슈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요 균처럼 딱딱 떨어져요 한주과가 뭐예요? 홀랜드의 인성이론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흥미이론 홀랜드의 흥미이론 하나 딱 떨어졌고요 두 번째, 롭키스와 네이비스의 직업적 공유론 어디에서? 미니스타대학에서 MIQ, MJDQ, MSQ 나왔고요 그리고 성격적 측면 민영리지, 환경적 측면 윤꾼반적 이렇게 딱딱딱 떨어집니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합격이겠죠 자,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